자, CLC의 승현 선수인데요. 곤봉입니다. 이번 대회 처음 등장하는 투구네요. 사실 곤봉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구 중에 하나고요. 꺼려하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무겁죠? 딱딱하고 맞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구 중에 하나고요.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혜은아 의상은 가장 리듬체조 선수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걸크러쉬를 보여주겠다. 군봉은 저런 매력이 있군요. 그렇죠. 강렬한 매력. 눈빛 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밸런스 난도 좋았습니다. 밸런스 난도. 어떻게 넘겨서? 아, 났어요. 어떻게 넘겨서? 아, 났어요. 쉽게 잡죠, 예. 네, AD 난도. 두 회전. 두 회전. 되게 잘했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정말 다크호스인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아주 지금 접전입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숙으로 옮겨 잡는 AD 난도고요. 강렬한 걸크러쉬. 섹시해요, 섹시해요. 음악하고도 아주 잘 맞죠? 잘 어울려요. 의상도 있고요. 천천히. 좋아요. 잘 어울려요. 의상도 있고요. 천천히. 좋아요. 네, 댄스테이. 아, 팔을 어떻게 좀 돌려. 와, 대박. 네. 아, 곤봉으로 곤봉을 잡아요. 네, 맞습니다. 야, 너무 잘한다. 야, 빨려듭니다. 지금 빨려들어요. 자, 다음에 보시는 점프.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점프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실수만 하는데요. 자, 실수만 하는데요. 자, 실수만 하는데요. 천천히 끝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판에 곤봉을 놓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자세히 봐야 알겠는데요. 막, 최선을 다해 잡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잡은 거를 쳐주면 안 됩니까? 하지만 실수를,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력인 거죠? 그렇죠. 네.